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을 계기로 촉발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뉴스 보시면서 굉장히 관심 갖는 분들 많으셨는데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살로 연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단 연장이 되는 건가요? 먼저 공무직 근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 민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해서 최근 시행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로, 그 다음에 65년부터 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 연장이 아니고요.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별도 심사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년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정부는 일단 행안부의 결정과 관련해서 전면 확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손을 좀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안부의 이번 결정, 굉장히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에 전체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정부 부처와 다릅니다.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 고령 친화 직종에 한해서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대상을 전체 직종으로 확대했다는 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5세 정년 연장이 정부 부처 전체랑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사점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 및 지방조직의 인사와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시사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기관의 이런 움직임이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새롭게 부임한 대한노인회장이 정부의 단계적인 노인 연령 상환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년 연장, 연금피크제 연계 언급했거든요. 이런 만큼 어떻게 또 향후에 또 이게 연결이 될지도 관심이에요. 네, 국내 최대 규모 노인 단체죠. 대한노인회계에서 법정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법정 노인 연령인 65세가 되면요. 기초연금 혜택도 받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이용 지원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노인 복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노인회에서 이 혜택을 뒤로 미루는 대신에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최고 임금에서 65세가 되면 40%, 그다음에 75세가 되면 2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이라도 지급을 해주면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도 65세로 연장을 하자는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정년 연장 등은 노사 입장 굉장히 참여하게 대립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은 어떨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기업은 당연히 일단 기업도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기업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업은 법정 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노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같은 경우는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임금 수준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부담,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퇴직을 그냥 정년 때 하고 그중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라든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사례는 이런데 추가로 해외 사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네, 해외는 참고하실 만한 것은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사실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데요.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지난 8월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기업 YKK는 지난 21년부터 정년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정년을 두고 일괄적으로 생산성이 뛰어난 직원까지 다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적은 임금으로도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직원들은 정년과 상관없이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동계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입장을 냈나요? 노동계 같은 경우는 퇴직 후 재고용에 반대를 하고 법정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에서 퇴직 후 재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퇴직 후 재고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재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임금이 대폭 삭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계약 상태도 그러니까 근로자의 지위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법정 정년 연장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평균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로 정년을 연장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연공 서열의 임금 체계 하에서 일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을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높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정년을 없애가지고요.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는 계속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자가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하고자 하면 생산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고용을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임금 피크제도 그렇다면 이번 정년이 연장이 되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도입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사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요.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하고자 하는 이제 연령층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처럼 정년을 65세로 늘리게 되면 최고 임금 수준에서 40%로 임금을 낮추고 75세까지 늘리게 되면 20% 수준까지 낮추는 상황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도 사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 와중에서 당연히 생산성이 뛰어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금 피크제에 구애받지 말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임금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임금 계약 형태의 다양한 유연성을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노사에서도 계속 지혜로운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숙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분교수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